반갑습니다 허브경지TV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구요 오늘 주가 3.3% 밀려 가지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한 100만주 가까이 좀 나왔고 93만주 나왔는데 장중에 한번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또 빼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줬죠 뭐 지금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좋은 패턴 아니고 아예 지금 아예 갇혀버렸거든요 그쵸 요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위쪽으로 차라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뭘 맞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맞으면은 좀 힘듭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밑으로 그냥 계속 눌리는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의미한 가격변동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면 못해도 27,000원 8,000원 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정말 좀 답답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 드립니다 누르시구요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종목들 다음주 또 이벤트 한다 라고 이번주 내내 이야기 드렸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 하시면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저희 이벤트도 같이 하고 무료종목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번주 신청 안하신 분들 무료종목 링크 누르시고 카나리아 바이오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어쨌거나 많은 일정이 다음주에 진행이 됩니다 무상증자도 그 앞에 있는 뭐 12 전원사치 그 상장 추가 상장도 다음주에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 27 수요일 목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에 어떤 진짜 건덕지를 갖다 붙여서라도 이 라인은 벗어 놔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위로 좀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윗라인에다가 양봉을 최대한 만들려고 할 거에요 권리락을 맞아도 지금 자리에서 맞으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월요일 화요일 포지션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오늘 왜 이 위쪽으로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꼬시려고 했는지 요거까지는 딱히 뭐 저희가 우리가 알 순 없지만 이제는 이런 윗고리가 아니라 양봉들을 하나 딱 그냥 채워놓고 그 다음에 못해도 화요일날 요 위에다가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진 마시고 이런 액션들이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비중을 먼저 줄이세요 비중이 좀 큰 분들은 지금 기대 혹시 모르는 약간 이렇게 혹시 모르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통수 때력이 좋은 포지션들이 지금 카네레바이오한테 있거든요 개인 주주분들은 어제거나 개수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어떤 포지션을 잡아도 지금 카네레바이오를 내가 신규 매수를 한다? 그래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수익 낼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라도 나오려면은 이 가격에 들어온 분들이 좀 수익을 보낸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위에서 일정이 좀 나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매수가가 위쪽에 4만원대 3만원 후반대 3만원 중반대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난이도가 거의 헬과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난이도가 진짜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도 정말 하기 힘들고요 또 이게 CB 그 다음에 무증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CB가 어떻게 추가상장 물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진짜 종잡일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그 무증 이벤트를 같이 이제 할지 물론 그렇게 해도 문제고요 먼저 팔고 나가려고 해도 그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거래량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거래량 안에 캔들이 이제 위쪽으로 나오는 당연히 위쪽으로 나오는 거래량이어야겠지만 웬만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호재에 반응을 안 하긴 하거든요 그나마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카나라바이오는 딱히 뭐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움직임을 또 가져가겠죠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할 때 이제는 진짜 아래로 움직일 준비도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 움직일 준비도 아마 얘네들의 생각이 있으면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카드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한 번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움직여줘야 돼요 얘네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 뭐야 추가 물량 상장하고 추가 상장하고 그 다음에 무증한다 걔들한테도 딱히 좋은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위든 아래든 그 꼬는 구간을 만든 다음에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어려움을 주고 아니면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움직임을 한 번은 보여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 주 내내 계속적으로 조용한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진짜 안 올라갈 생각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빌빌 기었다 이러면 은봉들을 밑으로 몇 번 줬을 겁니다 근데 저점은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점은 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위로 한 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떤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다시 한 번 또 대응하는 최대한 대응하는 그 관점으로 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문제에요 무증을 해도 문제고 무증 안 받고 먼저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개인투자 하시는 분들 주주분들 어 선제적인 대응 제가 이때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한 달 넘었습니다 한 달 이 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제가 이때도 이야기 드렸던 뭐 2차전자 같은 종목들 매매 하셨으면 충분히 그런 수익들로 비중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분들은 지금 그냥 저는 좀 늦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 의지에 따른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물론 무조건 제 말대로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법적인 리스크가 대두가 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도 충분히 줬어요 충분히 줬고 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비중을 그대로 냅뒀다 이거는 다른 주식을 하실 때도 뭔가 악재가 나오고 할 때 대응을 안 하시는 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들이 결코 투자를 오래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 내가 일부 좀 손실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더 큰 리스크를 막기 전에는 좀 대응을 하시는 거 저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번 주 내내 주가 변동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고 이제 일정에 맞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성에 대비해서 위든 아래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 아래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일 때 그냥 가만히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종목들 다음주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거 이벤트 하시면서 무료종목 같이 받으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로 매매 하시고 챙길 수 있는 수익들 가져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 피해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